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여비회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베데스다 교회에서 49회기 회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임시총회는 임원선거를 통해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목사를 찬성 72표 반대 64표로 49회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준석 목사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선거 중 중도사퇴했고 이번 임시총회에 다시 회장후보로 단독 입후보하여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교협은 지난달 11일 회장후보자 복수 추천을 위한 역대 증경회장들의 모임을 갖고 이준석 목사와 이준석 목사 등 2인을 추천했으나 이준석 목사는 후보 출마를 고사하면서 이준석 목사가 임시총회의 회장후보로 단독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목사는 모든 회원들과 회원교회들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협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신임부회장의 이기응 목사, 평신도 부회장의 김일태 장로, 감사의 김재룡 목사와 이춘범 장로를 각각 선출한 바 있습니다. 하은교회는 12월 4일 주일 동부한민호회 주관으로 제3대 거스김 단임 목사 위임 및 임직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장로장립의 김원식, 김훈, 신윤원, 조규조, 안수집사 취임의 김기중, 장원중, 권사 취임의 김경희, 서희철, 양금순, 윤주, 이상근, 이현숙, 조향희, 홍미자, 명예장로의 조규욱, 명예권사의 이선정씨 등 16명이 임직됐습니다. 김원재 목사는 하은교회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추건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충남 목사는 거스김 목사에게 주는 축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함으로 단임 목사직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한다고 축하했습니다. 이어서 우수한 목사는 일보다도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며 교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권명했습니다. 이에 임직자 대표로 신윤원 장로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답사했습니다. 거스김 목사는 코넬 대학교와 고든 코넬 신학교를 졸업했고 행복한 교회, 열방교회에서 사역한 후 킹덤 시리즈 미니스터리 디렉터, 은혜교회에서 단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올겨울 트리플 데믹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캐시호쿨 뉴욕주지사와 메리바센 뉴욕주 보건국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우려했던 대로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달 24일 기준 2,400명대를 기록했던 뉴욕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지난 2일 이미 3,000명대를 넘어섰고 7일 기준으로는 3,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캐시오클 뉴욕주 지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서투표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선서투표법안은 뉴욕주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잘못된 투표소를 찾아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선서투표 절차를 통해 유효표로 인정받게 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 규정은 지정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한 경우는 사표 처리가 됩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향후 유효표가 늘면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